아이고 먹자 아니 우린 결국 한시간 지내고 밥을 먹었는데 지금 그걸 갖다준다면 어떡하는데 갖다주면 아니 갖다주고 있어도 아니고 갖다줄게인데 지금 아무리 날씨가 안좋아지만 캔슬해준다는 말은 안하네 아 배고파 한시간 기다리더니 먹으면서도 배고파 왜 50%만 환불해줘? 15분 뒤에 뭐라고? 설마 어? 사인 됐어? 지금 우는거 같은데 장난치나 지금 한시간 동안 다 먹었는데 지금 아이씨 수전거 먹으려고 했는데 사이다오면 사이다 먹어야겠다 저스트잇은 사용할때마다 스트레스받아 짜증나고 아 열받아 콜라 아까 어디있어? 다 썼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어이가 없네 탄산도 다 빠졌다 한시간 동안 아이씨 수전거 먹으러 오는거 같은데 아우 속 터져 아우 속 터지니까 아우 속 터져 아으 속 터지니까 저 때 사용해서 앞으로 지향하자. 아 사이다 먹고 싶었는데. 또 면. 볼 때에는 면이 될 것 같아요. 아 자, 이건 비비에 넣어주고, 얼굴이 아프다. 엄마의 손으로 잘 부어. 요즘에 이곳이 저의 손으로 잘라내는다. 다른 면은 더 잘 안고 싶었는데. 그곳에는 그런지요. 제가 욕심을 지키면서. 저리에 염려하지 않는다. 저는 원래 이곳이 잘 안고 싶어서.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부위 이쁜게 보기 보기 좋은게 어떤 터지 타고 으 용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아휴 아멘 불닭만두 홍시스무디 맛있겠는데? 편집하면서 먹었을 때 소녀시무디 주문하러 왔어요 주문하러 왔어요 주문하러 왔어요 주문하러 왔어요 주문하러 왔어요 주문하러 왔어요 그쪽으로 간다고? 아 얼마나 많아본 양념치킨인데 가끔 이렇게 달달한 것도 좋아 응 달달한거 오랜만에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자 오빠 닭다리 양념 먹을래 간장 나는 그럼 간장 살부터 간장맛 너무 달다 간 딱 맞네 와 간장 미쳤다 간장 너무 맛있어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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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탕을 먼저 넣어주세요 소탕을 넣어주세요 소탕을 먼저 넣어주세요 소탕을 먼저 넣어주세요 소탕을 넣어주세요 소탕의 소탕을 넣어주세요 소탕을 넣어주세요 소탕을 넣어주세요 소탕을 넣어주세요 대기고 또 시식 안 했어? 안 했지 이거 방금 익혔는데 생거를 시식해? 아 지금 모른다. 맛을 못 봐가지고.. 또 시식 안 했어? 안 했지 이거 방금 익혔는데 생거를 시식해?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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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익혔다는 거? 그거 그래서 지금 먹자 맛있다 맛있어? 먹어봐 맛있다 이 명이나물이 엄청 입맛을 돋궈준다 응 18 20 너무 아파 30 12 30 31 31 31 32 33 33 33 34 34 34 으 으 으 으 이게 어 퀵 쿡 스파게티 라고 연이 되게 얇은 일반 스파게티 면 보다 면이 되게 얇은 스파게티 에요 이거 와 우리 시간 더 요리 시간 더 단축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걸 샀는데 예전에 먹어보니까 너무 얇아서 그런지 파게티 맛이 안나고 소면 같은 맛이 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스파게티 할 때는 이걸 쓰지 말고 나중에 이제 뭐 국수 같은 한국음식 면 할 때 한번 써보자고 얘길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로 비빔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피아노래? 상추랑 잘 비벼 맛있다 괜찮은데? 양이 부족하네 이 차 먹을래? 뭔데? 카레 이거 어때? 카레? 응 밥은 진짜 적어 카레 국물이 좀 많을 뿐이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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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거 좀 아니 너무 맛있어 그래서 사실 이거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